삼성전자의 주력 메모리 반도체 제품인 디렘 매출이 2개 분기 연속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옴디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전자 디렘 매출은 직전 분기보다 900만 달러 줄어든 103억 4천 3백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3분기에 디렘 매출 115억 3천만 달러를 달성한 이후 2개 분기 연속으로 하락한 것입니다. 최근 삼성전자의 디렘 매출이 부질한 데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하락세에 진입한 글로벌 디렘 업황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한편 시장조사기관 트렌드포스는 최근 보고서에서 인플레이션 및 경기 침체 우려를 거론하며 3분기 디렘 가격 하락폭을 기존 3에서 8%에서 5에서 10% 수준으로 조정했습니다.